뉴 트랜스포머 로봇이나 끝판 이거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하나에 천원씩 이고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정말 장난감 어디 장떡대 한번 놀아볼텨 잠시 토이저러스에 갔다가 잠시 토이저러스 앞에 있는 뽑기에서 변신 자동차를 제가 처음 보는 종류가 있길래 한번 멍땅 털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명 털기! 여러분들 털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겨울에 발에 신는 털신 그 털신 아니 아니 아니도요! 털신이라는 별명 털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제가 한번 멍땅 왕창 싸그리 다 털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오픈을 해서 어떤 자동차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뽑기입니다. 어우 막 흔들흔들 소리도 나고요. 뻥! 우와! 자동차가 공용 모양이네요. 와 멋있네요. 자 설명서 일단 설명서는 전부 다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해골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멋있네요. 뭐 이런 집게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박쥐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런 벌레같이 생긴 자동차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들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그죠? 이름은 뉴 트랜스포머! 이렇게 써있네요. 로봇 진화의 끝판! 아 이게 끝판인가요? 빠르게 갯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제품은 변신은 한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제품 로봇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뒤집기만 하면 로봇이 나옵니다. 벌써 나왔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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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란히 이야 뒷모습이 멋있네요. 그죠? 다음 제품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보라 색깔 나왔고요. 설명서는 쭉! 이 자동차는 그냥 보라 색깔 밋밋한 자동차인데 멋은 없습니다. 로봇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변신이 뭔가 다른데요? 일단 뒤집습니다. 어 이거 뭐지? 자동차들도 진화를 하네요. 팔 이렇게 내리고요. 우와! 이런 제품에서 이렇게 가슴까지 퀄리티를 내보내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와! 퀄리티 많이 좋아졌네요. 옛날 이거 터닝맵 카드 짝퉁이라고 해가지고 뽑기를 정말 몇십 개를 또 뽑았던 적 백 개도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품들은 진짜 장난감이 좀 퀄리티가 퀄리티가 좀 그랬는데 이거는 퀄리티가 괜찮네요. 자 다음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뽕! 어? 뭔가 둥글둥글한데요? 설명서 7번 우와! 여러분 자동차 진짜 멋있다. 이거는 진짜 괜찮다. 그쵸? 이거 무슨 하트웰같이 생겼는데 해골입니다. 자동차 로봇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집고요. 어 이렇게 해서 팔 팔 어 이거 로봇은 좀 이상하네요. 그쵸? 다음 제품 퀄리티 흰색깔인데요. 설명서는 이야 여러분 뭐 자동차만 보셔도 아시겠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자동차 흰색깔로 나왔네요. 색깔 와 이거 짝퉁도 다색 버전이 나오나 보네요. 다음 제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이야 전갈 자동차네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거는 변신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다리 헐 헐 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상상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입니다. 뽕! 아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해 무슨 똥 묻었나요? 아 이거 만지기가 좀 싫은데? 아 이거 더러운데요 이거? 아 네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더러운데요 이거? 팔도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해서 변신! 네 어우 더러워. 아직까지는 중복이 하나만 남았네요.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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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제품은 방금도 제품하고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뒤로 빼도록 하죠. 자 다음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뽕! 네 여기 살짝 보이시는 저 초록색이 이 제품하고 같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뽕! 네 여러분 효과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입으로 내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뭐 완전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거 와 이거 뭐죠? 이거 징그럽게 생겼어. 벌레 같아. 애벌레 애벌레도 아니고 이거 뭐죠? 이야 자 뭐 변신 보도록 하죠. 변신은 일단 기본은 뒤집는 거 역시나 그죠? 뭐 이렇게 변신이면 뒷껍질만 다른 거 하면 다 똑같은 로봇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변신 되죠. 노란색깔 제품입니다. 뽕! 이야 이건 토끼 자동차인가요? 특이한 자동차 나왔습니다. 와 이건 좀 멋있네. 그죠? 특이한 자동차 나왔습니다. 일단 뒤집어 볼까요? 짠! 와 네 여기가 멀고요. 팔을 한번 올려보죠. 이야 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마찬가지로 와 얘는 좀 괜찮다. 그죠? 얘는 좀 괜찮은데요? 다음 제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어우 이거 뭐 색깔이 이거 완전 알록달록한데요? 아 이거 자동차 멋있게 생겼다. 이거는 자동차가 괜찮은데요? 그죠? 뒤집고요. 아 근데 안타까운 게 변신 방법이 뭐 다른 게 거의 없네요. 다 똑같은 변신 방법이네요. 다음 제품 뽕! 어우 이거 뭐죠 이거? 특이한 자동차가 이건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거 찝차네요. 와 진짜 멋있네. 자 이것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역시 자동차 뭐 이제 똑같네요. 변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팔 올리고 다리 뒤집어 주고 끝! 자 다음 제품 벌레 자동차! 다음 제품 중복이고요. 자 다음 제품 정갈 자동차 다음 제품 아까 보여드렸지요. 까보도록 하죠. 아 징그러워! 노란색 캡슐 한 번 더 코끼 자동차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가보도록 하죠. 와 뽕! 소면 캡슐을 깠는데 자 다음 제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오 특이한 자동차 나왔는데요? 그죠? 와 이거 진짜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 하나 나왔네요.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변신 방법은 뻔합니다. 자 뒤집어 주고요. 팔 올리고요. 밑에 돌려주면 끝! 다음 제품 오픈해 제품 아까 나왔고요. 뽕! 자 으흐! 뽕! 방금 전에 나왔던 자동차 자 이 자동차는 아까 전에 가지요. 뽕! 뽕! 토끼 자동차가 나왔고요. 새로운 자동차 나왔네요. 이야 이거 멋있다 이거. 이것도 또 특이하게 생겼네요. 납작커니 그냥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베트카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여기 YSHH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YSHH 변신 방법은 뭐 이런 변신 자 대망의 마지막 두 캡슐만 남기고 있습니다. 노란색깔과 투명 캡슐 이렇게 두 캡슐만 남기고 있는데요. 노란 캡슐에는 예상을 해봅니다. 토끼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투명 캡슐에는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희미하게는 아니고 자세하게 보이죠. 자세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전갈 예상해봅니다. 자 100% 맞을지 아니면 100% 틀릴지 자 한번 까보도록 하죠. 뽕! 뽕! 노란 캡슐에는 토끼 나왔고요. 전갈 중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난장판이 되어있는 스튜디오 책상 현황입니다. 이야 많이도 까딱 그지요? 노트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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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은 토끼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토끼자동차가 총 6개로 중복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해골자동차가 하나로 제일 적게 나왔네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변신자동차 특이한 제품이 나와서 제가 한번 몽땅 털어봤습니다 가격은 천원이어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뽑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대운박 장난감도 신기하고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운박 장난감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신자동차 이상한 변신자동차 뽑기를 털어온 저는 대운박 장난감 털신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야 설명서 보니까 다른 건 다 뽑았는데 요거 파란색과 요기 요거 하나 못 뽑았네요 이야 이거 너무하네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이거 못 뽑았어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